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5. 서버 부축 개발 환경 개발 업무 환경 파악 및 세팅 개발 환경을 위한 서버 설정과 DNS 구성, 웹 서버, DB 구성 개발 서버, 백업 등 개발사가 고객사와 협의하여 안전한 상면장을 구축하여 개발을 착수하는데요. 세팅 부분, 컴퓨터도 사고 사던가 임대하던가 보안을 위해서는 사는게 낫겠죠. 아무튼 여러가지 개발 환경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자, 책상, 생수, 물, 냉장고 여러가지 집기류 전체가 어떤 장소에 세팅이 됩니다. 두근에 세팅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여 포orm해